김오빠랑은 처음 맞춰보는데 일단 처음엔 너무 어색했던 것 같아요 어색했는데 당연히 처음 가는데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나 촬영장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호흡하는 데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채씨는 제가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배려를 많이 해줘서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수채씨가 그래서 현장을 밝게 빛나게 해주어서 수채씨 촬영이 있는 날은 스태프들이 항상 웃고 있었고 철형씨도 웃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는 배우고 굉장히 깊은 연기를 할 줄 아는 친구더라고요 처음에 같이 호흡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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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